실제 학교를 빌려서 하는 시험인 만큼 정말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시험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희소 모의고사를 초수생, N수생 분들께 모두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희소 모의고사 응시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반가웠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한 1년에서 반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. 오늘 희소 모의고사가 앞으로 남은 몇 개월 기간 동안 좋은 자극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화이팅! 여러분들 화이팅! 여러분들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